저지 준비됐구요 음악도 준비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몇년만에 돌아온 프리스타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순서 고정헌 소중히 읽어보고 우물러 간직하게요 하고 싶은게 너무나 밝힌게 무리하지 않게 화이팅 여기 한번만 봐주세요 여기 한번만 봐주세요 아쉬워지네 즐거우면서도 눈물이 나는걸 다음에 또다시 만날 수 있는거지 감사합니다 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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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 잘했다 원장은 소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